더이상 청양아파트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 안녕하십니까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 본부장입니다. 정부가 근본에 아파트 청약에 대한 제도를 개선을 했는데요. 또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설정 버튼 눌러주시고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이 됐습니다. 지금 보도자료인데요. 4월 16일날 나왔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시에 해당 지역 우선구급 대상자의 거주기간을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했고 또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 당첨시에는 10년간 재당첨이 제한이 된다라는 주된 내용으로 이번에 바뀌었어요.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중요한 계정 내용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과거에는 해당 지역 우선공급 대상자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해당 지역에 거주한지 1년 이상 된 자였어요. 그런데 이게 이번에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냐. 해당 지역 우선공급 대상자의 어떻게 됐냐면 해당 지역 거주 2년으로 과거 1년에서 2년으로 기간이 2배가 연장이 됐습니다. 거기에 재당첨 제한의 기간도 늘렸는데요. 과거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이라든지 혹은 투기과열지구 혹은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당첨이 됐는데 이거를 포기하거나 했을 때 재당첨 제한이 면적이라든지 위치에 따라서 1년에서 5년까지 당첨 제한이 걸렸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바뀌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이라든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똑같이 과거처럼 이렇게 포기를 하거나 했을 때 재당첨 제한이 걸리는 기간을 10년으로 10년으로 늘렸습니다. 어마어마한 기간을 늘렸어요. 여기 보면 여기에 조정 대상 지역이 과거에는 있었는데 여기서는 빠졌네요. 지금 법규상에는 조정 대상 지역이 빠지긴 했지만 실제로 밑에 부칙으로 넣어놓은 것은 어떻게 되어있냐면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도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혹은 투기과열지구과 전매 제한 기간을 비교했을 때 더 높은 기간을 적용한다라고 적혀있어요. 그 말인즉슨 어찌 됐건 여기에 법규상에는 조정 대상 지역이 없지만 걔도 10년간 재당첨 제한이 걸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걸려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개정된 중요한 내용이 있고요. 또 하나 또 개정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공급질서 교란자의 청약 제한에 대해서도 이것도 해당되는 거에 따라서 최저 3년에서부터 10년까지 이렇게 기간이 제한이 따로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괄적으로 10년간 청약 제한을 묶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급질서 교란자 말이 되게 어렵죠? 이걸 쉽게 예를 들어드리자면 과거에 이런 게 있었어요. 어떤 청약 지역에 딱 청약을 했을 때 주변 시세보다 너무 싸니까 차익이 혹은 3억 내지는 5억 딱 눈에 보이는 차익이 있죠?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청약 통장을 갖고 있지 않아도 청약 통장 있는 사람을 매수해가지고 흔히 우리 그거를 청약 통장 거래라고 합니다. 청약 통장 이 거래를 통해서 돈 있는 사람들이 청약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좀 법적인 도구를 걸어놓은 다음에 전매 제한 같은 게 풀리고 나서 내가 소유권을 이전 받는 이런 식으로 청약 통장을 거래를 했었어요. 이런 거래를 했을 때 걸리면 이제 10년간 청약 제한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언제부터 적용이 되느냐? 올해 4월 17일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을 한 단지부터 이제 적용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이 이제 4월 20일이죠? 이제부터 입주자 모집 신청을 하는 단지들은 다 이 규정, 바뀐 규정들에 적용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크게 청약 제도가 세 가지가 개편이 됐어요. 자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역시 이제 해당 지역 거주기간 1순위자가 1년에서 2년으로 바뀌었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자 그런데 제가 한번 이번 데이터 하나 가져와 봤는데 그게 왜 이렇게 중요성을 더 띄는지 이 데이터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지금 두 가지가요 최근 인기 단지 청약 섭수 결과예요. 하나는 SH 공사에서 한 마곡지구 구단지고요. 나머지 하나는 과천 제이드자입니다. 자 그런데 딱 우리가 처음 이 데이터를 봤을 때 눈에 띄는 게 역시 경쟁률입니다. 무시무시해요 경쟁률이 무시무시한데 사실 이 경쟁률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뭐냐면 이 SH 마곡 구단지랑 과천 제이드자인은 모두 1순위 해당 지역에서 마감이 됐다라는 게 중요해요. 1순위 해당 지역에서.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이렇게 뭐 마곡 구단지라든지 과천 제이드자인 같이 또 다른 이제 좋은 시세차익이 많이 기대되는 물건들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은 과거에는 1년만 그 지역에 미리 준비를 하면서 있었으면 됐지만 이제 2년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담감이 확 늘어나잖아요. 이런 부분 잘 아시고 이제 가셔야 준비를 미리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보세요. 1순위에 다 이렇게 끝나잖아요. 밑에도 원래 1순위 끝나고 뭐 해당 지역 2순위라든지 아니면은 수도권 지역까지 모집은 하긴 하는데 어차피 거기까지 안 가요. 1순위에 끝나니까.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무시마 청약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얘기예요. 이제는 자 과거 같은 경우에는 좀 주변 시세보다 굉장히 싸게 분양될 게 예정되는 그런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청약을 하고 봤어요. 그래서 저도 어떤 사례까지 봤냐면 어떤 분이 서울에 모 청약 단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일단 청약하면 돈이 된다고 하니까 청약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청약하고 나서 보니까 분양 가격도 좀 비싼 것 같고 위치도 별로 안 좋아서 많이 안 오를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분이 어떻게 했냐면 청약 당첨됐던 걸 포기를 했거든요. 그랬을 때 과거 같은 경우에는 물론 금액이라든지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청약 재당첨 제한 기간은 틀리지만 맥스 해봐야 최대 5년이었단 말이에요. 5년 뒤면 다시 써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 당첨 제한이 2배로 늘어났잖아요. 이게 10년으로 늘어났잖아요. 자 그렇다 보니까 내가 그냥 일단 그냥 돈 될 것 같아 해서 청약을 한 다음에 혹여라도 안 하게 된다면 10년이면 청약 통장 못 쓰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 신중하게 청약 계획을 수립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실제로 내가 거기가 내가 마음에 드는 위치라든지 아니면 가격인지 아니면 내가 나중에 만약에 거기 청약 됐을 때 실제로 거주를 할 수 있는지 이런 여부들을 꼼꼼하게 따지고 계획을 하신 다음에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투기 수요가 억제된다고 제가 써놨는데 이제는 이 공급 시장 공급 교란 행위를 하게 될 경우에 제한이 10년이라고 그랬죠. 그것도 제한이 10년 10년이 돼버리니까 내가 청약 통장을 팔려는 사람도 함부로 못 팔아요. 그리고 살려는 사람도 그만큼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행위들이 불법적으로 하는 행위들이 좀 줄어들겠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실제 거기에 당첨을 받아서 거주하려고 하는 실수요자들의 확률은 높아질 겁니다. 왜? 이게 일종의 가수요잖아요. 이런 가수요들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실제로 청약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요. 지금 미리미리 움직이셔야 돼요. 경기도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세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도 있는데 우리가 경기 지역 같은 경우에 특히나 많은 사람들이 눈여겨보는 대규모 청약 단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3기 신도시예요. 3기 신도시 중에서도 또 선호하는 곳들 있죠. 예를 들면 창릉이라든지 서울과 가까운 이런 창릉이라든지 아니면 교산지구 같은 데도 있어요. 한암에.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눈독 들이고 있는데 특히나 이 지역을 노리시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빨리 가셔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청약 제도가 바뀌면서 내가 1순위를 받으려면 2년의 거주기간을 미리 거쳐야 되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는 또 혹은 이제 그 사실을 안 사람들의 수요가 몰리면서 그 지역의 전세 가격이 상승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기가 높은 인기 예정 지역인 이런 지역들로 만약에 계획하시고 계신 분들은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로 바뀐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사실 제도가 바뀌면서 점점 투기 수요는 줄어들고 실수요자들을 위한 제도로 점점 바뀌고 있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좀 다행인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거기를 노리고 계시는 실수요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 바뀐 제도에 발맞춰서 미리미리 준비하셔야지 내가 좋은 곳에 청약 당첨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또 알람 설정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